지금부터 2018년 12월 13일 국회 참산을 제안하여 행복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옴보수맨 대구경북도영맥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원서 황금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순에 의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곧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리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확인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이어지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기에 불화해 부산이 해고는 대한민국의 하원의 이 panoly крас Hawtis 용광이 down 그러 bitches 내 안파란 내 안으로 이 고정하세 계속해서 승국상렬 및 호국영역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온부즈맨 총연맹 박옥주 총재님의 기전달씨를 읽겠습니다. 총재님과 정유노 상흥 대표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최옥주 총재님의 기전달씨를 이어서겠습니다. 박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온부즈맨 9호 3창이 있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대외 사회에 이어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래비프와 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인사들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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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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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세월, 날, 주름살, 넘는 날과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슬프다. 나는 슬픈 노래를 듣는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의 겨울에 주저앉아서. 따뜻한 풀폭이가 돋아 나오고 찬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가도, 가도 아주 가지를 않노라시오. 그러는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겨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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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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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지를 않노라시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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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외로움, 슬픔, 거덩 그래 나도 한때는 고운 아름다운 꽃이었다 한때의 꽃 내가 시든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파하지 말아라 시드니까 고치다 누군데 한때 꽃 아닌 적 있었던가 그래요 늙는다는 건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다 늙는다는 건 세월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내면의 아름다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선물 흔한 기쁨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맨 정윤호 상임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가수 장희리님 언어 기쁨이 있습니까 형님 How is his son? iodasher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난히 추위도 빨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푸든지 우리 마음도 너무 춥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자신이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야 하고 부정 부패 청산을 우리 온 보증의 총연맹 대구 경국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세 한번 더 불러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제가 이어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대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가 서서히 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혼란과 갈등 도전이었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 희망을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도전은 아픔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갱고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난과 상처가 없는 영혼 속에 텅 빈 알갱이처럼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옴무중의 갱북도연맹 회원님 지금은 어렵고 미약한 도전이지만 자체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따르겠습니다. 옴무중의 총연맹은 국민의 권익 상실을 사전의 예방과 동시에 사후 치유하여 정부 부패가 없는 사회, 정의사회의 실험을 도모하여 제대로 된 옴무중의 활동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국제 품행성 기구가 밝힌 대한민국의 천년도는 176개국 가운데 50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사회, 천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꿔가기 위해서 각종 비료와 국회가 철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옴무중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일의 기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바쁘신 대로 서울, 부산에서 오신 여러분, 내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 수성구, 주호영, 국회의원님은 오늘 꼭 참석을 하실라 했습니다. 어저께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국정 바쁜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논하고 12시경인가 서울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옹구주맨 총연맹 최옥주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옹구주맨이 앞으로 이 나라의 투행선을 지킬 수 있는 옹구주맨 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 9대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아시아경제연구 이사장 및 법무법인 사누 유당 공원 변호사를 맡고 계신 대한민국 옹구주맨 총연맹 박찬중 명예총자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서운천 국회의원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부르십시오. 대구, 중국, 미국, 미국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구, 중국, 미국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일선 활동을 그만두고 서운처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에는 제가 자리를 감각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주 총재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꼭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신고하다고 오늘 얘가 나왔습니다. 최총 총재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찬중 대표를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를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들 줄을 비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박찬중 대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최총 총재와 같이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최총의 모습을 보고 또 경북대학교의 제 후배라는 것도 알았고 또 세계공사학부회라든지 부정비리, 상총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봤습니다. 이 부정부패 없는 나라는 이 지구가 생기고부터 다 그렇게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운동이 부정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나부터 예유 또 이 사회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자신부터 먼저 깨끗하고 참신한 그런 맑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밝지 못한 사람이 나를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에 대중해서 국회에 등단해서 처음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하도 석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가장 분위기이고 가장 힘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손으로 떼어부셔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동작을 하고 국회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등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에 있었던 이반석 의장께서 저를 불러서 성원위원 국회에 자전거를 타고 보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건 안되네요. 왜 안됩니까? 국회의원들의 흥미를 손상시키고 국회의원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네요. 우선 내가 외신 많은 분한테 따질 이유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제가 혼자 그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왔는데 경비원들이 땅 박아서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다. 자전거는 국회 안에는 통행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통행금지들은 자전거를 안 타지 내가 들고도 안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이리 와 내가 막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자전거를 다 둘러 뱉습니다. 들며 들어갈라 하니까 저희도 아마 고수병대를 하면서 알고자 하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국회의 의사당 앞에 보면 대리석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자전거를 상처리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여놓고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났는 거죠. 저는 노타워트를 한다면 항상 줄을 메고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써있으니까 국회법도 고쳐가지고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것도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가끔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생겼습니다. 우리 자랑 대구의 경대학교 박찬석 총장 국회법에 대해서 자전거로 출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열 명 미만일 겁니다.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백마크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백마크에는 아예 자동차 주차장과 자전거 주차장이 꼭 같은 비례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 주차장에도 3 우리나라 3,000cc 이상만 있는데 거기에는 2,000cc 이상은 차가 없으면 하죠. 전부다 2,000cc 이상이 미만 차들만 주차를 해당하고 있고 자전거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냐 하니까 그는 뭐 그 수준이 위하고 오는 기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덴마크 광을 만나러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전거로만 가야되지 성능차를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우리하고 국가의 문화가 다릅니다. 이 스웨덴 에서 제일 먼저 온보지맹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덴마크라든지 필란라든지 필란라든지 네랄라든지 이런 나라는 우리는 아직까지 3만불 시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5만불 우리의 한 5배 아닙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온보지맹 운동을 일찍 해서 정착이 되어졌고 우리는 이것이 피어날려 하다가 죽고 피어날려 하다가 죽고 피어날려 하다가 살아나진 못합니다. 온보지맹 운동하는 것은 옥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나는 너무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과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온보지맹 운동 차원에서 제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것도 이해찬 총재가 있을 때 이해찬 총재가 자기 아들들 어쨌든 분해를 다 안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데 누가 남아도 김대중 씨한테 이길 수 있는데 이해찬에 나가면 절대로 못 이긴다. 그래서 50명 당무위원들 중에서 제가 이해찬 대표는 안 됩니다. 극하당이 이해찬한테 잘 엎되어 가지고 정치를 끝냈습니다. 제가 그때 끝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혼자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가 심해 지치고 나이도 먹고 이제는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오직 서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걸 놔두고 내가 괜히 안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다 싶기 뛰어 달려봤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공부지면 운동이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주 대구 대구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운동이 그야말로 작은 것부터 이웃집에 쓰레기 버리는거 길이마다 침발들 단독공주 버리는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국가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안 썩은 데 왜 있습니까 교육계 정치계 문학계 모든 것이 지금 다 썩어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박대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 주변 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우리나라도 서부 못지않는 그런 부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하고 바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왠지 왠지 조선일보에 김대중 대기자님께서 글을 써 놓은 것을 봤는데 히틀드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맨 먼저 족치는 것이 공산당 족쳤답니다. 공산당 잡으니까 아 이거는 이 목사님이 한 소리입니다. 독일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한 소리인데 이 난 공산당이 아니니까 뭐 난 괜찮지 하고 그냥 악말 안하고 참을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자를 또 잡아서 죽였는데 난 사회주의자도 아니니까 괜찮구나 하고 또 악말 안하고 지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도 죽이는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는거다 해가지고 그냥 지내갔습니다. 그 다음 차례 목사니까 자기가 잡혀서 죽을 차례인데 이 세상에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아무런 지은제 없이 살아왔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변명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나 이런 것을 조그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 참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심히 심해당하더라도 권력이 잘못할 때는 거기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팽개치 버리면 언젠가 그것이 내일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정말 용기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음보증의 중앙연구 최온주 총재님의 관영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3시쯤이면 배도 많이 고파지시고 많이 바쁘셨을텐데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의 환영의 뜻을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저기 동대구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대구사람들을 잠시 만났습니다. 대구가 요즘 어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엉망이라 합니다. 뭐가 그래 엉망이냐 하니까 있잖아요 하늘도 엉망이고요 땅도 흔들리고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시장에 그거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그 원래는 책자에 보면은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인사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다짐을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호 대표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에 자발적으로 나셔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만 내 가족의 연달만 나의 명예만 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온 천지가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시절에 어려울 때 나서 주시는 사람들이 진정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에 불을 켜고 호프를 밝히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정말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신명나게 자랑스럽게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할 때처럼 지금 제가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부패청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부패청사 대한민국 부패청사 대한민국 부패청사 부패청사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정말 한결같이 이 손가락이 한 것을 이 손가락이 모르게 숨어서 일부러 숨지는 않았습니다. 온 세계 100개국 이상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곳곳에 전국의 시민단체 회장이라는 회장 안가쳐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왜 백의민족 아닙니까? 원래 우리 헌뿐을 지펴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대로 이 일로 나아가면 나라가 주저앉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치권만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똑같습니다. 정치가 썩었니? 뭐가 썩었니? 지도자가 썩었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화장실에서 잠잘이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내 스스로 자랑스러움과 금지로움과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 앞에서 하늘과 땅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나의 고요한 심성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독이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가를 남들에게 보이는 내가 아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를 그런 자긍심 여러분 우리 일깨워야 됩니다. 제가 올해 2월달에 LA를 가서 여기 조직총관본부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할 고생을 사서 그 미국의 수십 개주를 드라이브 하면서 밤샘 밤도 안 자고 차에서 세수하고 차에서 밥 먹고 하면서 누볐습니다. 28개주 이상을 엮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살뜨물처럼 너무 흐리고 어지러워서 이대로 돌려가지고는 맑은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저 멀리 선진국의 원부주맨 활동이 발달된 나라는 전부 선진국이 됐습니다. 엄부주맨 이거 이름이 어려워서 엄부주맨 하니까 생소하지만 참여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참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북 출신이고요. 경주가 본양이고요. 경북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도 여기 보보동 바로 MBC 방송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을 가서 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지금은 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도죠. 그런데 이 섬이 되어 있는 나라지만 해양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 백이 민족의 깨끗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러 온 세계 사람 지금 밖에 나가면 너네 나라 대통령은 줄줄이 사탕이냐 소세지냐 하고 저한테 놀립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 나라의 일당의 지도자들을 더욱더 자랑스러운 반열에 우리 국민들이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폐청산하는 거 수고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거 확실하게 못합니다. 정폐를 제대로 청산하는지 왜 당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까 내로우라는 걸 내가 하면 정폐청산 남이 하면 보복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 아놀드 토임비가 예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저기 횡성이 하나 따로 있다면 전체 글로벌 빌리지 지구 전체에서 갖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가족 제도라 했습니다. 충요 애가 살아있고 이해지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온 세계를 부러워하는 그런 대가족 제도 그것을 논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왕가에 폭력에 자살에 하늘도 새까맞고 물도 지금 오염돼서 페트병 사먹어야 되고 세상에 이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심성이 썩은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마음이 정신이 맑아서 공부를 지펴서 나 아닌 내 옆에 사람 내가 꼽히고 여러분이 꼽히고 여러분이 꼽히고 또 그 이웃이 꼽히고 모두가 덜 불 번지듯 성냥개미 하나로 이렇게 도화선을 건드렸을 뿐이지만 여러분 잉글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우리 옹구즈맨에 헌불로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지금 어둡고 미명이고 이렇게 어둡지만 여러분 우리 고유민족에 신명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이요 제가 30여 년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얼마나 신명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어깨 들썩들썩하고 판소리 장구치고 어디 들판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래하면서 아주 그냥 둘의 포맛이 협동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요즘은 건네주는 음료수 하나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는 미신뢰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물 뜯는 소박한 아주머니들도 인신 도매범 그거 무서워서 혼자 나물 뜯으러도 못 가는 세상입니다. 예전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리움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나라 더러운 거 썩은 거 시커먼 거 그런데 물들지 말고 얼룩지고 더러운 거 전부 내 손으로 아까 서원 의원님께서도 우리 정윤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나섰어야 됩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가까운 것부터 내 가족부터 나의 홍불을 일깨우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나를 온 세계를 다 삼킬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분 한 분 일당 천명 만명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함께해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평소에는 양전한데 일만 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고맙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특히나 긴겨운 시간을 빼서 또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도록 고생도 하셨는데 가정에 행운과 사랑과 건강 몰고 다니시고요. 넘치시고 그 넘치는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잘 나누셔서 다사다난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 컴 면허증 어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 수성구청장님 대신 홍성주 부구청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부구청장님 대구 수성구 부구청장님 하셔서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감이 있답니다. 원래 오후즈맨 제도가 처음 탄생한 스웨덴에서 사회상 제같이 공직장 하는 일을 시민사회에서 감시를 하는 제도가 오후즈맨 제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원래 한 210년 정도 되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복지의 오후즈맨께서 오늘 아까 참석했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대구시의 감사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사실상 탑다운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오후즈맨 청년맨 대구경북 인낭 발대를 하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업무 제도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윤호 대표님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이제 우리 국민권에 의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5등급으로 이렇게 청년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번에 3등급 받았고 우리 수성구청은 2등급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1등급 받으려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안그래도 우리 소원 국회의원님도 우리 국제통행성 기국에서 발표해 부패 인식 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2위 정도 되고 점수로는 54점 1위가 뉴질랜드 88점입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54점이 그래도 한 181개 국가 중에 54이야만 그래도 중간이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50점이 절대부패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4점이면 그 단계를 약간 벗어나는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 소리동 의원님께서 우리 아직 3만불 시대에 머물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부패지수 그리고 부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급품을 수상하고 하는 그를 떠나서 사회상 차별을 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라는 사람한테는 하루를 걸리면서 업무를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열흘 걸리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 자체도 부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신뢰받고 투명한 사회가 되려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따뜻하고 능근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재활기구 김정선 세계상임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대식의 박대식의 박대식을 치원 종료 대표님께 의료 과제로 시작하시게 된 치원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과제가 딱딱해서요. 제가 편의하게 다른 해석으로 옹구정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종이 신앙종이 너무 심취하다보니까 축삭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편하게 유전의 어떤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우리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정포배라는 의미는 이미 전 세계를 통해서 이미 다 나와있는 도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또랑놀이 흘러서 강을 잃은 거 강을 잃어서 바다에 흘듯이 꼭 부정포배의 의식이 전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선악이 공존해야 그 틀에 또 우리가 막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인이나 예전의 철인이나 성인이나 현자들도 풀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어떤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정부팬하고 정의를 한다면 어느 장대로 상대방을 놓고 부정부팬하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우리가 공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이 시작은 소위 말해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찾듯 어려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왜 끝에 가서는 현자들이 자본하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듯이 거기에서 우리는 부정부팬하면서 세운 시각에 적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또 다른 사회복잡한 문제 현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아장다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형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원구점은 우리나라의 많은 형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틀 자체를 놓고 거기에 대한 아젠다가 정해졌을 때 그 틀에 대한 성공 여부가 형상화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콜럼부스가 예를 들자면 신대류를 발견하기 해서 수많은 세월이 걸렸듯이 그러나 지금은 한법장치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법장치에서 그 자표만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자면 빠른 시일 내에 신대륙은 도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시시각각으로 전 세계 각국에 도전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적 사고에 의해서는 이미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이지 그 자체의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온부점에는 또 하나의 그 아점들을 찾지 못하면 그 길을 잃고 자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자표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항해가 되기를 저는 지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허국선열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 온부점에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결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도 적시고 세계만방을 적셔서 우리 민족 고유의 충요에 인위해지신 홍익인간정신 그 고귀한 정신들을 온 세계 만방에 떨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다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가까운 친척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 본연의 신명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시다. 흥이 많은 우리 민족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꽃 피우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저물어갑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마음에도 맺힌 모든 사연들 잘 보이 간직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싱그러운 마음으로 더 시원한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체 4주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축하 공연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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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